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마디면 충분하다 라는 책입니다. 장문정 님이 지었습니다. 장문정 님은 마케팅 세일즈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저도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주변에 많이 권했고요. 녹음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20만 독자를 열광시키고 나서 4년 만에 강력한 엔진으로 돌아왔다 해서 쓴 책입니다. 설득 언어 포장 기술. 저도 이제 설득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장문정 님은 CJ 홈쇼핑 쇼호스트를 했고요. 저도 CJ, 저는 홈쇼핑이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CJ 홈쇼핑 쇼호스트를 하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입사를 한 분입니다. 후배라고 할 것도 없죠. 같이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책도 저처럼 썼고요. 그리고 기업체 강의도 저처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설득 박사, 설득 강사라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 바람에 장문정 님이 좀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책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또 개인적으로 장문정 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서로 아는 사이인데 제가 쇼호스트를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물론 저 빼고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책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책은 저보다 더 잘 썼어요. 아무리 봐도 저도 훨씬 잘 썼어요. 일단 양에서, 공부한 양에서 방대한 자료들, 이런 카피들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겠네요. 팔지마라, 사기하라의 책도 그랬는데 이 책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우선 이 책을 사서 이건 소장할 만한 책인 게 이 안에 정말 주옥같은 주옥같은 명대사들이 있거든요. 명대사, 카피 아마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될 만한 그런 카피들이 많아요. 저도 줄쳐가면서 읽었거든요. 야, 이 강의할 때 써먹어야지. 나중에 이걸 응용해야지.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응용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위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은 사시고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도 응용할 수 있겠죠? 6페이지를 보면 아주 자신감 있는 얘기가 나와요. 장분정님이 잘하는 거, 자신감 똘똘. 크으, 너무 넘치도록. 저도 비판할 거 비판해야죠. 너무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내가 몸으로 부딪혀 고민하고 노력한 마케팅 사례들, 기업의 실제 상품들에 관한 100% 리얼한 현장 이야기가 담겨있다. 소설 쓰지 않았다. 맞아요. 소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설팅했던 이야기, 또 각종 자료들 잘 썼습니다. 아이, 좀 비판 좀 하려 했더니 잘 안되네. 18페이지에 하우가 아니라 와세 집중하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메리비언트와트, 워낙 오래됐죠. 1960년대 이론입니다. 메리비언트와트는요. 다들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윌리엄 반스 예일대 커뮤니케이션 센터작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서 협상이란 걸 해보긴 했을까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제스처가 말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악수는 악력 측정기로지 했을 때 7.5%의 힘이 가해져야 하고 상대의 눈을 맞추며 미소져야 하며 손을 내미는 팔의 각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이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좀 심하긴 해요. 이건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극렬하게 장부정님은 반대합니다. 시대가 면했다. 표현보다 내용이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도 이제 포장기술이라고 했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표현과 포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내용물이고 표현은 포장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장까지도 내용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상품이 중요하고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고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어떤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삭상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피, 어떻게 말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말의 표현력이 아니라 말의 내용으로 승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표현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5페이지 볼게요. 불낙죽 불낙죽 이야, 이름 잘 줬어요. 2016년에 수능날에만 2만 긋을 팔았대요. 불낙죽, 본죽에서 판 거. 사실 그건 매운 낙지죽인데 그날을 위해서 아닐 뿔, 떨어질 낙,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설마 21세기의 지성인들이 죽 한 그릇 먹는다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로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호도가 상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 상품을 잘 표현하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네에서 일반 설렁탕은 7,000원이고 특 설렁탕은 9,000원이라고 해요. 이걸 고기 양은 늘리지 않고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자를 떼고 고기 듬뿍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신선 설렁탕은요. 일반 설렁탕은 7,000원이고요. 고기 듬뿍 설렁탕은 1만 3,000원을 받아요. 특이랑 마찬가지잖아요. 특 설렁탕보다는 고기 듬뿍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더 필리 팍 올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브랜드에도 많이 표현이 되죠. 예전에는 그냥 뭐 대림건설 뭐 있는데 지금은 대우건설아파트 대우아파트 두산아파트 이게 아니라 지금 다 이름이 붙이죠. 또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영화도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흥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제목과 한국에 왔을 때 제목이 많이 다르네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 원제금은요. Night at the museum 그러니까 박물관의 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박물관이 살아있다 느낌이 다르죠. 또 베이직 인스틱트 그러니까 기본적 본능이라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원초적 본능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원초적 본능 기본적 본능보다 훨씬 자극적이죠. 또 사랑과 영혼 도자기 굽던 그 영화 이 영화의 원제금은 고스트예요.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 그러니까 무슨 호러 영화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영혼 그리고 The girl next door 옆집 소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옆집 소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내게 너무 아찔한 그녀 내게 너무 아찔한 그녀 또 테드 19검 테드는 원래 이름이 테드인데 이걸 19검 테드로 했더니 흥행이 성공했죠? 대표적인 게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우리나라 히트를 쳤는데 이 제목 잘진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그냥 프로즌이에요. 프로즌 냉동된 프로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왕국으로 바뀌었죠. 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이 원제목은 뮤직 앤 라이닉스 음악과 가사 아이고 참 몸이 건조하네요. 이런 식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잘 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카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포에는요 펜트라우스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네요. 펜트라우스 펜트라우스 어떠세요?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마포 펜트라우스 막상 가보면 그냥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왠지 그 얘기 들으면 펜트하우스 같은 아파트 같잖아요. 펜트라우스 오히려 역효과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이름이 근사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의 표현들 KTXSRT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자료가 방대해서 직접 보시면 제가 소개를 다 못해드리더라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44페이지 제가 밑줄 부분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2016년 울산과학기술원원에서 변계 대변을 보면 대변을 분해해 난방연료와 바이오 디젤로 변환하는 화장실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획기적인 상품 자체를 중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케팅 네이밍에도 신경을 쓴 거죠. 배소란 대변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을 담아서 화장실 이름을 윤동주 화장실로 지은 거예요. 윤동주 화장실 저도 이제 새해 2019년 새해에 플래너를 하나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플래너 왜 플래너가 윤동주와 연관이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보자 내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플래너 이름을 윤동주 플래너로 만들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하신 분이 계시네요. 어찌됐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동주 화장실 일단 윤동주 화장실 그러니까 신비롭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구나. 상품 이름에는 또 감정을 담을 수 있어요. 상품 이름에 감정을 담는 거 가능합니다. 느낌을 극대화시키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업집 간판에 그냥 장어집 하는 것보다 벌떡장어라고 써놓으면 어떨까요? 벌떡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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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트의 청각 코너에는 신선 과일보다는 싱싱 과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메디힐 마스크팩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수분 폭탄 마스크팩 수분 폭탄 마스크팩 왠지 이거를 막 하면 폭탄 맞을 것 같은 발전 가능성 높은 기업 이렇게 소개하지 말고 카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장판이 항상 열려있는 기업 이야 느낌이 다르죠? 성장판이 열려있는 기업 또 치킨의 소스가 매운 소스보다는 마그마 소스 이런 거 또 시스팜의 혈행개선 건강식품 이름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혈관팔팔 피부팔팔 혈관팔팔 피부팔팔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또 그냥 수분크림이 아니라 수분장벽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분장벽크림 왠지 수분을 이렇게 막아주고 안 나가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욕세럼 통증세럼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비타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피부가 얼얼하다. 욕이 날 정도다. 욕세럼 좀 과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좀 잘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세면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또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6.51페이지 갑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 거의 20만 개의 음식점이 생겨나네요. 그 많은 식당 중에서 손님이 내 식당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나만의 컨셉으로 눈길을 잡아야겠죠? 또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천 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업체의 한결같은 지상과제는 남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름 질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7페이지 대한민국 3대 주류 회사 맥주 카피는 컨셉이 많죠. 컨셉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트 진로 맥스는 266초간 지속되는 크림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이트는 목넘김이 좋다. 원샷은 하이트 이렇게 카피를 넣었죠. 롯데 주류의 클라우드는 아시죠? 물타지 않았다. 그럼 다른 데다 물탔다는 얘기야? 안 탔어도 어쨌든 나는 물타지 않았다 주장하는 거죠. 오브메치 가스는 신선하게 덕 쏘는 상쾌함 으로 컨셉을 잡습니다.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술을 즐길 때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 유쾌한 기분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류 회사들의 술 맛을 놓고 이로쿵조로쿵 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담은 멋진 컨셉으로 승부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조류 회사들은 컨셉의 힘이 얼마나 무슨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50m 천연 안반수 하이트가 단 3년 만에 이 카피로 1993년 느닷없이 나타난 하이트가 맥주기의 독식자 오비를 눌렀잖아요. 근데 웃긴 건 오비도 안반수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세운 거 150m 천연 안반수 해버리니까 오비도 우리도 안반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웃긴 게 되는 거죠. 야 우리도 안반수인데 짝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확장성이요. 그러니까 본질은 놔두고 용도만 변환하는 겁니다. 본질은 놔두고 용도만 전환하기 확장성이라는 건데 확장성의 개념의 컨셉을 시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은 놔두고 용도만 전환하는 컨셉이요. 가령 오뚜기 양조기 시초는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외의 영역에서 식초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뚜기는 먹는 것에 도해서 세안시 마무리 단계에 식초 세 방울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머리를 헹굴 때 소량의 식초를 넣으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좋다고 광고합니다. 이 외에도 오뚜기는 자사 식초를 벌레에 물려 가려올 때 손에 생선 베린내를 제거할 때 책상과 의자에 볼펜 자국을 닦을 때 청소할 때 등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탁할 때도요. 몇 방울 넣으라고 하면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안심되죠? 라고 광고를 해요. 이것은 영역을 확장해서 소비를 늘리고 재구매 기간을 당기려고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하면 본질도 호도되는데 어차피 시장 양조식초 오뚜기는 거의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본질마저도 용도전환하기가 있습니다. 온천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쿠사츠 지역의 온천인데 여기는 물이 좋다 경치가 좋다 먹거리가 좋다 많다 이런 거를 제치고 아예 용도를 변환해버렸어요. 온천을 치료능력으로 치유능력으로 그냥 컨셉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이렇게 썼대요. 쿠사츠 지역에서 피부과 병원을 볼 수 있는지 내기해봅시다. 호호 혀 그냥 내기해봅시다니까 내기해서 지면 돈 주면 되죠. 어쨌든 대단하네요. 쿠사츠 지역에서 피부과 병원을 볼 수 있는지 내기해봅시다. 이런 용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작전을 쓴 산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언어유희 언어파괴도 쓸만한 카드다. 언어유희란 한마디로 말장난을 의미한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핵심 글자의 운유를 도드라지게 하거나 반복해서 운을 맞추는 방법이다. 다음 사례는 제품과 단어 운유를 조합해 고려해서 조합한 슬로건이다.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불수원 사각지대 완전해방 불수원 미러 이렇게 합니다. 깜빡이를 깜빡하셨나요?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미러를 얘기하는 거죠. 깜빡이를 깜빡하셨나요?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봄바람이 비바람으로 바뀌어도 괜찮아. 포롱스포츠 아웃도어가 함께라면 봄바람이 비바람으로 바뀌어도 괜찮아. 후쿠오카 여행사품입니다. 후쿠오카 가볍게 훌고 올까? 후쿠오카 가볍게 훌고 올까? 전복의 가격이 전복됐다. 작은 사이즈 전복 카피 묶음입니다. 전복의 가격이 전복됐다. 밤은 낮에 먹어도 맛있다. 밤은 낮에 먹어도 맛있다. 바디샵 니 살은 몇 살이니? 니 살은 몇 살이니? 대학로의 연극 기막힌 스캔들 카피입니다. 바람피다 바람 걸렸다. 바람피다 바람 걸렸다. 암 걸렸다는 거죠. 이런 재미난 카피들 있습니다. 이 카피는 제가 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 할 때 써먹으려고 메모한 부분이에요. 아이스 쿨링 마스크 카피 잘 쓴 것 같아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나이도 내려간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나이도 내려간다. 아이스 쿨링 마스크 이런 카피를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걸 거져먹는 거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선언 이미지 선언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하니까 진짜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국화라는 꽃 본 적 있나요? 봤죠? 네. 들국화 많이 보셨죠? 가을에 피는 야생 국화류를 총치라는 말인데 사실은 들국화라는 종은 없대요. 그 종 들국화 종은 없대요. 그냥 야생 국화류를 다 들국화라고 싸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또 참다무 참 너무 많이 봤죠? 특히 저희 아들이 사슴풍뎅이 이런 거 장수 하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참나무에서 살아요. 참나무 썩은 둥지 밑에서 살거든요. 참나무 그래서 참나무 잘 알아요. 밤나무 또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것들 참나무 꽈라 그러는데 그 종은 없대요. 참나무 종 봤다 보면 거짓말이랍니다. 정확히 지칭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꽃과 나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옹궐차서 가구 만들기 좋은 그런 나무들 그런 글자 다 참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죠. 하나에 차별화해서 각인시켜라. 이게 바로 이미지 선언기술인데요. 이건 먼저 이미지를 선언하면 실제 상태나 본 모습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언한 그대로 믿는 심리를 말합니다. 일족의 공개선언 효과죠. A는 곧 B다 라고 선언하면 대중은 의심 없이 A를 B로 받아들입니다. C거나 D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선언한 까닭에 소비자는 심지어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생명이 이렇게 하죠. 인생의 비바람을 닦아주는 생명보험은 손수건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닦아주는 생명보험은 손수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생명보험은 평생직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생명보험은 평생직입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온 가족을 든든하게 하는 생명보험은 밥상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정의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죠. 저는 까칠해서 화를 잘 내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 조심하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트리플 A형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 이 소심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각인시켜버리는 거죠. 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면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버리는 각인에서 그러면 가격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브랜드의 제품 수명지기도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선언이 중요하다. 캐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캐논 캐논하면 아예 선언해버렸죠. 인물사진에 강하다. 인물사진에 강하다. 근데 말이 안 돼요. 무슨 캐논 때문에 인물사진이 강해요. 실제로 캐논으로 찍은 거 니콘으로 찍은 거 소니로 찍은 걸 딱 섞어서 어느 사진이 인물사진에 강한 사진이냐 안 나옵니다. 전혀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미지 선언 규칙을 좀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앞에 얘기해버리면 집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버리는 거죠.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자 고객님 니 티셔츠는요 매장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 티셔츠를 입으면 한마디로 자연을 입는 겁니다. 이 티셔츠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옥수수로 만들었거든요. 흙에서 자란 옥수수로 만들었거든요. 티셔츠는 살에 직접 닿는 소고가 같아서 천연성분이 좋잖아요. 화학물질과 장시간 밀착해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아토피도 걱정되시잖아요. 천연성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은 한마디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자 이 남성수트의 장점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광택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광택감입니다. 이 수트는요 야외활동보다 실내 계실 때 훨씬 돋보여요. 요즘에는 실내 조명이 매우 현란하고 다양하죠. 이 수트는요 조명이 있는 실내에서 광택감이 턱 살아납니다. 결혼식장 같은 점잖은 자리에서 독특한 조명에 광택이 다처롭게 비춰져 멋져 보일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도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각인이 빡! 돼버리는 거죠. 자 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간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독서, 노폐물, 세균을 지켜주잖아요. 겨우 1% 미만의 세균만 통과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세균과 독소 필터입니다. 정수기 필터는요 때가 쌓여서 필터를 교체할 수 있지만 간에는 독소가 쌓여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생명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중한 장위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십니까? 간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 밀크시슬 아니 뭐 많죠? 간 밀크시슬만 얘기하는 우루사 야유카피 정말 좋아서 제가 밑줄 쳤어요. 세요 아주 구운 고기를 생고기로 바꿀 수 없잖아요. 한 번 상한 간을 신신한 세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와우 자 이런 멘트들 주옥같은 멘트들을 이 책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장문정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문정님이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연락처 마세요. 어떻게 사는지 얼굴 봅시다. 이 녹음 들었으면 책 잘 썼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미지 선언 유책 신념과 의지가 담긴 슬로건 만들기 멋진 슬로건을 내는 것도 이미지 선언에 한몫을 합니다. 고대 켈트어에서 군인을 뜻하는 스펠링 이게 S-L-A-U-G-H 이게 뭐 슬럭 뭐 이렇게 되겠네요. 슬럭 그 다음에 합성 그 다음에 합성이란 뜻의 G-A-I-M-M 게임 이렇게 되나 게임 그래서 슬러건은 이 합성을 해요. 원래 대중을 선동하고 집합적인 구호로 전쟁 때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됐답니다. 지금 마케팅 전쟁에서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슬로건을 거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아 이게 아니구나 대학로 연극은요 이런 카피를 슬로건을 하죠. TV보다 더 생생한 개그 눈앞에서 웃겨드립니다. 이런 슬로건 그러니까 TV로 공짜로도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연극 돈 내고 그걸 봐 할 때 슬로건을 내미는 거죠. 신세계 푸드위의 한식 뷔페 올바른요 이렇게 슬로건을 냅니다. 올바르게 만들어 반듯하게 차린다. 올바르게 만들어 반듯하게 올바른 이런 슬로건 아인스타인 노이의 슬로건은 두뇌의 95%는 13세 이전에 완성되니 지금 부지런히 먹이자 라겐낙은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것도 생각나네요.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우리 강산 푸르그에 푸르게 이것도 슬로건이죠. 킴벌리 왠지 그 기적이나 휴지를 쓰면 우리 강산이 더 푸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좋은 회사지만 스티디즈의 링고 의자 컨셉은요 생각이 잘하는 의자입니다. 생각이 잘하는 의자 생각하는 힘은 앉아있는 시간만큼 잘하는데 링고 의자가 오래 앉아 오래 생각하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는 이 회사의 슬로건은요 2016년 마케팅 효과 가장 뛰어난 광고로 꼽혔습니다. 의자가 자세를 바꾼다 허리 건강을 바꾼다 집중력을 바꾼다 그래서 어쩌면 의자는 성적을 바꾼다 아이디어를 바꾸고 연봉을 바꾼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슬로건 쭉 보면 일침이라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이 책에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홈쇼핑 보면 자막 같은 거 전면 자막 통자막 카피 이런 거 하거든요 저도 상업영상 홈쇼핑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자막 카피는 제가 직접 씁니다 그럴 때 주의하는 부분들 광고 카피 쓰듯이 저도 광고 홍보 정봉 했고 또 예전에 대학교 때 대홍 기획 에서 광고 경연대회 했는데 제가 그래도 동상 받았어요 카피 문구로 그때 처음 내서 예제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광고회사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배운 기획 배운 기획 제가 상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신문에 전문 광고를 할 때 그런 큼직한 문구 있잖아요 카피 문구 뽑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도 마침표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제목 같은 거 카피 문구 쓸 때 자세히 보시면 마침표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문법이 더 중요한 거야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가독성이니까 그래서 마침표 안 해요 저도 마침표 안 해요 또 조사도 뺍니다 그게 또 당연히 빼요 줄여야 되거든요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강의할 때도 가급적 강의한 카피 문구처럼 씁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특별 혜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카피 쓸 때 이걸 또 주의하시면 좋아요 오비 맥주도요 오비 브랜드를 더 프리미어 오비에서 프리미어 오비로 바꿨죠 그래서 문장 한번 여기 광고 카피 소거법 소개했네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실 수 있으면 우선 처음에 이제 씁니다 한 움큼씩 빠져본 경험이 있다면 집에서 혼자 하는 두피 케어만으로는 탈모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면 엘크라넨 바르는 탈모제 약국에서 찾으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방금 얘기한 거 별 기억 안 나죠 이걸 1차로 줄여볼게요 한 움큼씩 빠진다면 나 홀로 두피 케어만으로는 어림도 약국용 엘크라넨 답 더 줄여보겠습니다 한 움큼씩 빠져 두피 케어는 헛짓 빨리 약국으로 엘크라넨 자 한 움큼씩 뭐 이런 게 점점 들어오죠 내용이 줄을수록 완전히 줄여볼게요 탈모전쟁 혼자서 약국이 답 엘크라넨 책은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탈모전쟁을 혼자서 약국이 동맹 엘크라넨 약국이 답보다는 전쟁을 혼자서 한다고 했으니까 약국이 동맹이다 같이 싸우자 저는 약국이 답보다는 약국이 동맹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게 있으니까 밥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천재물리학자 아이시인타인의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 이 표현 참 좋네요 또 여기 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골라보세요 가 아닙니다 골라보세요 하면 안 됩니다 골라보세요 노 골라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라드릴까요? 골라보세요 보다는 도와드리는 거죠 골라드릴까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객이 혼자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다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권해줘야 돼요 몰아줘야 됩니다 쇼스도 그걸 되게 잘해요 샌프란시스코 한 식품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4종의 잼을 진열할 때와 6종의 잼을 진열할 때 매출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고객은 오히려 6종만 진열했을 때 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고객에게 선택권을 많이 제공할수록 고객은 더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더 망설였대요 결국 구매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만약 당신이 정육점 주인이라면 고기를 사러 온 손님에게 골라보세요가 아니라 골라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문정님의 책 팔지마라 사기하라에서 다양한 질문 기술을 소개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나누면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어쩜 이 책 보고 한 게 아닌데 저도 강의하거나 홈쇼핑해보나 사람을 설득해보니까 저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폐쇄형, 개방형 저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으로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아요 지금 설명하는 게 어차피 같은 과니까 열린 질문은요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어때 보여요? 이 질문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이죠 법정에 출투해서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들에게 기자들 하나같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이런 말을 하면 하나요? 안 하죠? 안 해요? 이거 무슨 뜻인 얘기예요 아무 말 안 나옵니다 이런 열린 질문은요 세일즈에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다친 질문은 뚜렷한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A 아닌 B, 이라님은 E 둘 중에 하나 이러니까 얘기하기 쉽죠 같은 값이면 작은 과일하고 큰 과일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큰 과일이죠 이렇게 매달 똑같은 나비갱이라면 단냐고 복리 중에 어떤 걸 선식하시겠어요? 당연히 복리죠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고수돈 이렇게 안 해요 이번 주 목요일이 편하세요? 금요일이 편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월요일 2시하고 수요일 4시 어떤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언제 괜찮으세요? 이건 안 돼요 내가 내가 괜찮은 시간을 갖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역시 비슷해요 96페이지 또 소개해드립니다 교육상품 판매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유용할 만한 멘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A가 중요할까요? B가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A일까요? B일까요?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를 선택하죠 그러면 A를 선택하면 또 B가 맞다고 그러고 B를 선택하면 A가 맞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 저도 즐겨 쓰는데 역시 장문정님도 그걸 잘 쓰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앗이 중요할까요? 토양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토양이라고 대답하고 대부분 씨앗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사과 씨앗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볼펜심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과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로 자라면 사람의 수명만큼 삽니다 평균 85년 정도 생존하죠 85년간 해마다 20kg짜리 상자 20상자씩 사과를 맺습니다 결국 사과 씨앗 하나는 1700상자를 채울 만큼 사과를 생산하죠 이 세미나 씨를 하나 가득 채우고도 남죠 이게 말로 놀라운 씨앗의 힘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씨앗이 중요합니까? 토양이 중요합니까? 이 말을 하면 거의 100%가 씨앗이라고 동조를 해요 그때의 반전을 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전히 토양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씨앗을 콘크리트나 자갈밭 모래밭에 던져보세요 고사당하고 맙니다 똑같은 씨앗도 밭에 던지면 인삼으로 자라지만 산에 던지면 산삼으로 자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도 결국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어머니들의 자녀는요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조성해주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몫입니다 이 교재로 최상의 교육 토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써먹어보려고 해요 제가 아니 뭐 써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써먹으라고 책 산 거잖아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책을 써먹어야지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이런 거에 많아요 이 책을 그래서 사서 소장할 만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험회사 지점장과 매니저들에게는요 늘 리크루팅, 모집이 관건입니다 설계사 지원자가 오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인터뷰 질문 중에 이 업을 해서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문제는 지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억대를 외칩니다 하지만 예산 수입과 위촉 후에 입사 후에 실제 수입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럴 때 이러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 글로벌 리치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리치리스트 닷컴을 열고요 지원자가 원하는 액수를 입력하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사이트는요 입력한 연봉이 전세계 임금 근로자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한지를 알려줘요 소비 억대를 입력하면 상위 1%도 아니고요 0.09%로 나옵니다 0.09% 그때 깜짝 놀라죠? 이런 꿈같은 상위 클래스의 고소득자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99.91%보다 열심히 활동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근데 이거는 이제 추리기 좀 있어요 전세계 연봉 근로자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다 포함된 거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본다면 억대 연봉은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연봉 영업 좀 날고 긴다 하면 억대 연봉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계 장문정님은 통계를 갖고 잘 놀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통계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골치 아프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비쌉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비쌉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다는 말이죠 지갑을 열 때도 우리는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엽니다 그러면 아이 교육보다 더 급한 게 있나요? 아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럼 지갑을 열어야 되죠 만약에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갑이 열리겠죠 아우 영악해요 자 한마디로 위기탈출 너무 재밌어서 저도 메모를 했어요 이렇게 위기를 탈출할 때 한마디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술을 먹을 때 잔 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할 때 써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 돌리는 걸 싫어하는데 막 잔을 돌리면서 거기에 막 침도 묻히고 이런 거 할 때 이러는 거죠 저는 A형 간염 환자입니다 보균자가 아직도 있어요 제 잔에 입을 대면 치사균이 바로 옮습니다 부장님의 생명을 위해서 저는 좀 패스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어휴 이게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사례겠죠 홈쇼핑 방송 게스트였던 한 보험사 여직원이 있었던 사례래요 안전대 미착용으로 젊은 남자 교통경찰에게 딱 걸린 겁니다 창문을 내면서 이랬대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여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됐네요 제가 가슴 수술을 해서 안전벨트를 맬 수가 없거든요 가슴이 눌릴까 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어서 이도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뭐라 그럴까 교통경찰이 아이고 예 아이고 이번만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줬대요 이야 또 이름을 부모님이 비싼 돈 드리고 진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미라 미라 이런 이름 요즘 미라라고 누가 줘요 자꾸 우기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이름은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귀다가 안 좋게 헤어진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이름을 쓰라 그러겠어 당장 아니다 아니다 내가 내가 다시 받아올게 아니면 아니다 이거 안 써도 된다 이러겠죠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우기는 것보다 이런 중요한 촌철살이는 말 한마디 하나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 노해야 된다 예스한 법보다는 노해야 된다 예일대 윌리엄 반스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은요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노라고 부정하지 않는 편이 교섭을 잘해서 존경받거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스 앤 벗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협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좀 공감을 해요 노라고 할 땐 진짜 노라고 해줘야 돼요 그걸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썬팅이 너무 지나면 불법 아닌가요?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썬팅이 지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평생 썬팅을 해왔는데요 썬팅이 짙다고 단속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가 가게를 접겠습니다 오우 강력하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아 예예예 하고 그냥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자 이불이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침구는 제2의 피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의 3분의 1을 붙어 지내지 않아요 근데 침구는 그렇습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또 동사를 맨 앞에 놓여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할 때 명사용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글을 쓸 때 근데 그거를 말할 때도 명사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우린 동사가 더 빨라요 동사용으로 말하는 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업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밥 줘 엄마 이러지 저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아들 아들 밥 먹어라 보다는 밥 먹어 아들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아들 밥 먹어 보다 밥 먹어 아들 이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다는 보세요 저를요 자 보세요 저를요 그래서 쇼우스들도 동사용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서울시도 에너지 절약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걸어요 짧은 거리 함께 타요 대중교통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걸어요 짧은 거리 함께 타요 대중교통 자 요 동사만 요걸 한 페이지밖에 할인을 못했는데 이게 되게 심오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갖고 저는 한참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124페이지 갑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여유가 생길 때가 있을까요 어차피 돈 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일부는 저축한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제때 기름을 넣지 않고 조금만 더 가서 넣자고 하다가 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빨래는 맑은 나라지요 빨래를 미루다가 비가 오면 낭패를 긋고 맙니다 경제력이 꺾이는 미래에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으로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지금 작은 동무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의 반입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헬스장 등록하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여학원을 등록합니다 첫 쌈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상품 팔 때 쓰는 멘트 이거 괜찮아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연금조측 팔 때 괜찮죠? 이번엔 교육상품 팔 때 쓸 수 있는 멘트 팁들입니다 조금만 바꾸면 꼭 다른 상품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피 이거 좋아요 소나기는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촉촉히 적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땡겨줄 때 쓰는 멘트 이것도 아주 좋아요 박태환 선수와 또 대개 자녀분과 수용을 한다고 합시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출발하면 이기죠 고부도 똑같아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의 값석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아 이거 괜찮은데요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도 반칙이긴 하지만 자 하나투어에 세일즈코칭할 때 장문정님이 썼던 멘트래요 참 좋아서제도 외모였습니다 행복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행복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가자 노년에 가자 은퇴하면 많이 놀자 그렇게 위안을 하죠 정상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면요 남들이 멋진 풍경을 눈앞에 담을 때 나는 의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앉을까 남들이 멋진 풍광에 탄성을 내지를 때 기침만 내뱉습니다 남들이 설렘에 가슴 털 때 나는 다리만 후들거립니다 남들이 기쁨으로 행복할 때 나는 지루하고 감흥이 없습니다 남들이 친구들과 여행의 즐거움을 할 때 나는 외로움에 고동만 남습니다 여행은요 다리 떨리는 때가 아니고요 가슴 떨리는 지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객을 설득할 때는요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을 일깨워주고요 자극해 줘야 됩니다 고객님에게 고객님이 앞으로 이렇게 되며 이런 딸의 말은 꺼내지 말고요 지금 당장 다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 잘하는 데가 홈쇼핑이죠 바로 지금 이번에는 132페이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강의 중에 또는 제 책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먼 크래프트사의 리 레피버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저주를 조심해라 삼성전자에 저도 컨설팅을 갔을 때 옛날 얘기죠 지금부터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케팅 담당자 또는 상품 개발자들이 영업사원을 모아놓고 상품 교육을 시켰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대신 교육을 한 7년간 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전문용어 쓰지 않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너무 전문용어를 많이 쓰죠 특히 저도 모 증권사 펀드매니저들 PT를 컨설팅 했었어요 그들은 정말 명문대를 나오고 대단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PT할 때 너무 텍스트가 많고 애니메이션도 없고 딱딱하고 데이터 위주로 웨러웨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저걸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도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전문가다 전문가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의 저주 그런 얘기들이 책에 전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읽어본 중에서 마음에 들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동차의 작동원리를 다한다고 해서 훌륭한 운전자가 되는 건 아니듯이 지식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 상품의 실용이라는 가치를 담고 싶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공급 세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와 공급 세트를 사용할 줄 알아 이건 다른 거죠 진정한 지식 소유자는요 지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굿모닝이라는 아침 인사 이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써야죠 실제로 사람 만났을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야겠죠 만약 당신이 직원을 뽑는다면 IQ 숫자가 높은 사람과 실용적 진행이 높은 사람 누굴 뽑겠습니까 실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가치는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나지 않아요 초음파 사진 내가 찍힌 최초의 사진이죠 마지막에는 어떤 사진을 찍습니까 영정사진 결국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납니다 당신의 인생 전부를 기억하는 건 결국 사진이에요 당신 손에 이 카메라가 있다면 더 많은 인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메가3를 판매한다 했을 때 무슨 이유로든요 이번만 하면 제일 먼저 뭐해요 이번만 하면 네 혈압제죠 혈압제죠 혈액검사하죠 혈압 측정해서 혈관 생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조치를 해요 그만큼 건강의 기본은 뭐다 네 혈압입니다 혈압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혈압입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게 생긴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미리 관리를 해야겠죠 오메가3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향수 마리린 멀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뭘 입고 잔다고 향수를 입고 잔다 예 향수는 이제 뿌리는 게 아니고 입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패션이죠 멋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멋진 향수를 고르십시오 향은 입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뿌리면 소모품이지만 입으면 가치를 담죠 이 향수는 가치를 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책에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살짝 바꿨어 제 입맛대로 커피 한 잔도 가치를 줄 수 있죠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그 원두를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 원두 그 콩 원두가 하나 자라는데요 물 천 잔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시범 기준에 따르면 125ml짜리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물이 132리터가 됩니다 132리터 그러니까 1050잔이 필요해요 그만큼 커피는 귀한 겁니다 이 커피는 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0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커피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써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주더라도 이렇게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렇게 또 스토리를 꺼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치를 뽑아내려면 좀 지치고 마는데 이걸 이제 가치를 뽑아낼 때 카피 뽑아낼 때 쓰는 방법이 포모도로 기법이래요 포모도로 기법 저는 용어는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포모도로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학생들하고 또는 컨설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일단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래서 뭐 10분이다 30분이다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무슨 말인지 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브랜스토밍처럼 막 쓰는 거예요 뭐든지 좋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가급적 여러 가지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와 아플식도로 막 번득일 때까지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를 하죠 또 안 나와? 그럼 쉬었다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다 저는 이제 브랜스토밍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기법이네요 그러니까 이 병뚜껑 하나만 갖고도 생수 뚜껑 하나만 하더라도 병뚜껑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많은 가치가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냐면 병뚜껑에 대한 아이디어가 20년간 특허청에 가보면 특허가 150건이에요 병뚜껑 특허가 반도체도 아니고 이 조그만 병뚜껑의 특허가 150개야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죠 짜낼 수 있다 짜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쭉 넘어가서 시간과 계산 쭉쭉 넘어갈게요 190페이지 소개합니다 그냥 지나칠 것도 한 번도 돌아보게 만들어라 그냥 지나칠 것도 한 번도 돌아보게 만들어라 정보를 주는 행동은요 사행성을 배제한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보를 저도 정보를 막 주면서 호감을 받죠 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고객이 귀를 기울이는 꿀팁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제가 꿀팁을 드릴 테니까 농립축상식품부에 마크에 동물복지라는 인증을 받은 달걀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달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에요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 스트레스를 낳는 거죠 달걀이라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이가 영향을 받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달걀을 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농림축상식품부 마크에 동물복지라는 인증을 받은 달걀이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자 이 마크가 붙은 달걀은 전체 겨우 0.7%에 불과해요 AI에서도 안전합니다 이 마크가 있는 달걀을 드세요 동물복지 마크 저도 좀 찾아보려고요 자 축산물 살 때 무황생제 마크 붙은 고기가 있으면 아 이거 무황생제니까 항생제를 안 썼겠구나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황생제 마크를 썼다고 항생제를 쓰지 않는 고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축산물은요 도축하기 전에 며칠 동안 법으로 항생제를 못 쓰게 해요 그래야 오줌똥으로 다 항생제가 배출되니까요 그걸 이제 휴약기간이라 그래요 무황생제 고기는 이 기간이 일반 축산물보다 단지 두 배가 긴 거예요 두 배 더 항생제를 예를 들면 일주일이다 일주일 동안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14일 안 쓴 거예요 그 전에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무황생제 고기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건 일반 우유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 우유의 진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우유는요 원유 100%지만 강화 우유는 절대로 원유 100%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 강화 우유니까 우유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화학 영양소를 막 넣은 거예요 보통 10가지가 넘는 첨가분을 얻은데요 유화제 산도 조절돼 이런 거요 몸에 좋다고 비싸게 산 우유가 실은 화학 물질의 범벅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우유 안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거 또 무설탕이라고 써놓은 식품 많이 보셨죠 무설탕 껌 무설탕 주스 무설탕 뭐 이런 거 음료수 무설탕은 맞아요 설탕은 안 들어갔어 대신에 설탕보다 당도가 200배나 더 비마를 유발한다는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을 넣었다는 거죠 설탕 대신에 과당 같은 거 넣는 거죠 그리고 무설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좋다 덜 정제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사탕수수에서 최초로 정제한 게 백설탕이고요 거기에 한 번 더 인유적으로 검은 시럽을 넣고 공정에서 공정을 거치는 게 흑설탕이에요 오히려 흑설탕이 더 나빠요 백설탕보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수입 과일에는요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의 숫자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숫자만 볼 줄 알아도 과일의 재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요 과일의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PLU Price Look Up PLU Price Look Up 이라는 코드인데요 가령 숫자가 4자리고 3 또는 4로 시작하면 농약으로 키운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4자리고 3이나 4로 시작하면 숫자가 5자리고 8로 시작하면 유전자 변형 과일입니다 더 안 좋은 거네 9로 시작하면 이게 유기농 과일입니다 9로 시작하는 걸 먹어야 안전한 겁니다 아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샴푸를 보면요 천연 친환경 무독성 오무제품으로 광고를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서 인증한 환경표지 마크 제품은 만 7천여 가지에 이릅니다 정부의 인증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해도 현재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연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천연이라고 쓸 수 있는지 규정한 벽도 없죠 0.1%만 천연 성분을 넣고도 대문짝만하게 천연 클렌징이라는 광고를 해도 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화장품은 매칠, 이소, 치아, 졸리논 같은 페인트에나 들어가는 치명적인 독성, 화학성분, 방부제를 넣고도 천연 제품이라고 써놓습니다 시중에 모든 샴푸 문구는 믿음 많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 이것도 기만이거든요 천연 원료가 1%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의 말을 마음껏 쓸 수 있대요 법적 규제가 없답니다 이런 법에 허점을 약용해서 천연 성분은 1%만 넣고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기업들을 일컬어 그린 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친환경도 아니면서 녹색 경영을 하듯이 세탁하는 친환경 사기꾼을 말합니다 그린 워싱 정말로 천연 화장품을 사려면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을 써야 됩니다 유기농 화장품 이게 법적이 굉장히 엄격한데 2015년 7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병 안에 든 전체 성분 중에 95% 이상이 천연 성분이고 그 중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가 유기농은 아니네요 어쨌든 95%가 천연 성분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 중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돼요 둘째 물을 재배한 나머지 성분 중에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돼요 유기농 화장품은 화학 성분이 많아봐야 5% 이하인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런 화장품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유기농 화장품 야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데요 벌써 1시간 넘게 함께 했네요 너무 오래 했어요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책을 제가 10분의 1 20분의 1도 못 읽어드린 거예요 뭐 50분의 1은 했나 그만큼 주옥 같은 글들이 많고요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좋았던 부분만 읽어드렸지 아마 여러분이 보면 아 이런 부분이 더 좋았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책이 있으시겠지만 세일즈를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책만큼은 꼭 소장하셔서 여러분 매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도 아 이렇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구나 아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장분정의 한마디면 충분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불만이시면 좋아요 또는 안 좋아요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저랑 친구 매주시면 또 제 책도 이북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안내 설명 좀 있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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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